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요. 또한 대부분의 고통은 남편이나 혹은 또 아내 또한 자식이나 어떤 금전으로 인한 일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또한 지나치게 움켜지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놓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에서 고뇌가 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남편 걱정이다는 것은요. 바로 남편이 있는 행복이고요. 또한 자식 걱정은 자식이 있는 그런 행복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걱정, 근심, 번뇌 또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에서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또 좋은 것은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요. 또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토끼를 거북이 같이 기어가게 해서도 또한 반대로 거북이를 토끼처럼 뛰게 해서도 아니되는 것처럼 말이죠. 설령 여러분들 거북이를 토끼처럼 뛰라고 회초리로 때린다 해서 뛸 수 있는 건 아니어요. 또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갖다가 술 한 잔 먹이고요.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지금의 어떤 처지 또 지금의 어떤 마음 그대로 해서요. 우리는 행복이라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한 행복을 찾으셔서요.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채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1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요. 극락세계는 10가지로 장엄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극락세계를 장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금 종송 시간인데 아침에 종을 칠 때 하는 개성으로서 아니면 법당 내에서 종성 대신 쇠성을 하면서 하는 개성으로서요. 우리가 종송 또 종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극락세계 10가지의 장엄된 부분을 우리가 찬탄을 하면서 타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0가지의 극락세계의 장엄을 하면서 9번째 10번째 타종을 하게 되세요. 다음 오늘은 여러분들 서가열의 팔상성도라라고 하는 종송의 개성을 갖다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다 하는 것은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1대2를 8가지 상으로 나타낸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팔상성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그러한 부처님의 8가지 상에 대해서 모셔놓은 전각을 우리는 팔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청주에 계시는 분들 가까운 우리 송리산 법주사회에 한번 가보시면은요. 법주사회에는 참 특이하게 팔상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부처님 태어나셔서 열반하실 때까지 부분을 8가지로 도회한 그런 탱화를 모셔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팔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남방불교 쪽에서는 팔상이다 표현을 안 하고요. 보편적으로 4가지 상을 많이 형성을 시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8가지 상으로 바로 나타나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태어나고 또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에 이르신 4가지의 어떤 사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8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도솔레이상이다 해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어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일찍 얻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야 부인은 콜리아족이고요. 천비성 출신이고요. 정반왕은 샤가족 카빌라성 출신인데요. 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혈연관계가 맺어진 종족들이예요. 그 당시에는 약소국이었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맺어가지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 조상들을 보면 한 형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뉘어진 그런 종족인데요. 천비성이 단 콜리아족은 콜리아다라고 하는 것은 콜라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호랑이가 많이 살아가지고 대추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지고 살았던 지역인데 범어로 콜리아 콜라를 우리는 대추나무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추나무가 많은 나라에 사는 종족에서 콜리아족이라고 했는데 콜리아족에는 바로 천비성이 있고요. 샤아족은 과거에 정반한 그 이전에 올라가다 보면 이쿠슈바코왕 시대였는데요. 감자왕 시대였는데 자손들이 전부 따로 나가서 나라를 설립해서 지냈는데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가서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갖다 전하니까 그 이쿠슈바코왕이 아 잘됐다 잘됐어 해가지고 샤아카샤카여 했어요. 샤아카라고 하는 말이 범어로 잘했다 참 잘됐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서부터 샤아카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반왕이 50이 넘어서도 잉태가 안됐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마이아부인이 6개의 이빨을 가진 신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왔다는 어떤 태몽을 꾸고선 잉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바로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 샤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름이 잠시 후에 저세상에 내려가서 부처가 되면 잠시 후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머지않아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용어로 보살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게 됐어요. 샤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는데요. 그때 샤가모니 부처님을 호명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범어로 보면 보디사트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디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트바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디사트바가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소리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보리살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절에 오시는 우리 보살님들을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것은요. 머지않아 깨우칠 중생이다. 바로 깨우칠 뿐이다. 깨달아서 부처가 될 뿐이다. 보살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존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명보살이었다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었다가 바로 이 세상에 카빌라국의 정반왕관 마야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도솔내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그 당시에 인도에서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풍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여나갔던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친정집으로 갔었다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풍습하고 많이 닮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야부인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콜리아족 천비성으로 가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산기를 느끼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룸비니 공원에서 산기를 느껴가지고 하인들한테 울타리를 치게 하고요. 그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아당기면서 아기를 출산했다라고 해서 룸비니 공원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룸비니에서 탄생했다 해서 비람강생상이다. 두 번째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비람강생상으로 해서 룸비니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이 돼서 그 본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아요? 마야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옛날부터 보면 하나의 전설인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단명한다. 또한 현명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출산한 사람은 단명한다. 어떤 낭설이 있는데 뒤에 됐던 후세에 알고 보니까 산후 몸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 근거에 남아있지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시고 싯달타 태자를 탄생시키고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모였던 마하파차파티가 새 엄마가 돼서 키우게 됐는데요. 학설에 보면 마야부인하고 마하파차파티가 한꺼번에 다 정반왕과 결혼을 했었다. 아기를 갖지 못해서 결혼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마야부인 대신에 또 와서 이렇게 왕비가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야부인하고 마하파차파티는 서로 자매관계였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모지요. 이모. 이모가 양어머니가 돼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싯달타 태자가 사실은 어려서 친어머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이었다 해서 한쪽에서 벌레들하고 놀기도 했고요. 내성적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남이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어떤 문무도 배우질 않는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 당시에 정반왕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특별한 가정교육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학설에 보면 그 당시에 싯달타 태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6살 때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과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과외인데 그 과외를 하러 가는데 코끼리의 마차에 태우선 50명의 신하가 쫓아갔었다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됐든 훌륭하게 키웠고 열심히 키웠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요. 96까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혹시 또 공부만 하는 내성적인 입장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전쟁에 참여해서 올바른 승리를 이끌지 못하면 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예도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래서 자찬식을 통해서 19살 때 공주를 데려다 놓고서는 청혼을 하게 하는 그런 자찬식을 해서 싯달타 태자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인도에서는요. 싯달타 태자만이 출가를 사실은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인도의 풍수부로 보면 누구든지 다 태어나서 성장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한테 집안의 모든 어떤 여건을 부양을 하고 아들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노후에는 다 출가를 해가지고 여생을 보냈던 그러한 것들이 풍수부화됐던 그런 시대에요. 단지 싯달타 태자도 19살에 결혼을 했지만 29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게 됐지 아, 아기를 못 낳게 됐지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이루 혁명할 수 없이 번뇌에 빠지기도 했지만 또 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샤가족이나 콜리아족이나 약소국이었단 말이죠. 저쪽 네팔, 알프산맥 넘어서 들어온 그 아리안족 계열이 등치도 크고 외국이니까요. 키도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네들이 베다 성전에 의해서 나라를 지배했고요. 샤가족이나 어떤 콜리아족 같은 경우는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샤가모니부처도 싯달타 태자도 당신이 국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가면서 부득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결국은 출가 쪽으로 자기 앞날을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로 사색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틈틈이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성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동서남북 네 문을 다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옛날부터 성곽에 보면 동서남북 문이 다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옛날 설에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동대문은 돌아갔고 서대문은 서 있고 남대문은 남아있고 북대문은 부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대문도 지금 새로 공사를 하는 입장 아니어요. 안타깝게 바로 동서남북 문을 나가가지고 동쪽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늙은 분을 봤고요. 노인을 봤어요. 거기서 번뇌를 하지요. 누구나 다 늙느냐 했을 때 신하가 다 늙습니다. 나도 늙느냐. 태자님도 늙습니다. 하는데 쇼크를 봤죠. 그 다음에 남문을 갔을 때 바로 병든자를 봤고요. 서문으로 갔을 때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거기서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북문으로 나갔을 때 출가사문을 봤어요. 옷은 비록 남노하게 입었지만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살아있는 어떤 생동감을 느끼게 돼서 더더욱 출가의 뜻을 밝혔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치를 알게 되고요. 그럼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생로병사로 함축을 시켜서 생로봉쇄에 고통을 없애게 하겠다. 없애는데 깨우침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문유관상이에요. 뇌문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틈틈이 출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29살 되는 해 애기를 탄생하게 되죠. 그때의 스탈타 태자께서 야외 노천탕에서 몸을 씻고 있었는데 바로 신하들이 기뻐하십시오 하고 뛰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태자를 생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탈타 태자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라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라우라. 범어로 따져보면 라우라가 아는 것은요. 장애물 이런 뜻이거든요. 장애 이런 뜻인데 학설로 보면은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려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출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 이젠 내가 그동안 장애였던 게 깨졌구나 하는 뜻으로 하나 쓰이기도 하고요.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를 출산했으니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으로 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나중에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아 이제 출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구나 출가를 못했던 장애가 이제 깨졌구나 하는 뜻으로 라우라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유성출가상이라 새벽에 별이 떠 있는데 성 밖을 나가서 출가를 하게 돼서 우리는 유성출가상이라 표현을 했고요. 출가를 해서 모든 영락과 보물과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하시전, 동시전, 우시전, 궁전이 세 개나 있었죠. 여름에 지내던 궁전, 겨울에 지내는 궁전, 또 비가 올 때 지내던 궁전 이러한 3개의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가찬란한 생활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종교가 신앙이라 그러죠. 종교가 아니라 한 90여 가지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바로 고행주의의 어떤 사상을 배우게 되고요. 선정주의의 사상을 배우게 되죠.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한없이 학대를 하면서 몸의 전체에 어떤 우리는 마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학대를 하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몸에 있는 마장이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어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행을 했던 것은 바로 고행주의의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탈피를 했다 손 치자 그럼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런 고행을 해야 떠나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 라고 했지요. 다음에 이제 선정주의로 가게 되죠. 선정주의의 어떤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요. 우선 육신은 어떻게 됐든 마음에서 희랑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마음만 과연 좋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도 좋고 몸도 좋고 세세생생 즐거움이 형성이 될 수 있어야지 만약에 마음만 좋다라고 하면은 몸은 잘못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고행과 선정을 떠난 중도 바로 중도에 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설산에 가서 수도를 했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하루 쌀 한 돌 콩 한 돌을 자시면서 6년을 고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쌀 한 돌 콩 한 돌 자셨겠어요. 그만큼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음식물을 먹고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산 수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6년 고행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은 폐폐해지고 그러니까 깨달음도 결국은 건강을 찾고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설산에서 6년 고행하다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러다 수자타를 만나게 되고요. 수자타에게 윤미족 공양을 한 3개월을 받다 보니까 같이 수행을 했던 교진의 등 다섯 비군은요. 샤가모니 시달타 대자는 타락했다. 사문에서 타락했다 해가지고 녹야원으로 떠나가지요. 그래서 샤가모니 부처님 혼자 시달타 대자 혼자 수자타 윤미족 공양을 맞고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내란자라 강변 따라 쭉 올라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털을 잡지요. 필발라수인데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털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면 나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를 않겠노라. 각구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마침 농부가 풀을 베어놓은 것을 얻어다가 궁뎅이 깔고 우리는 길상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시 여건으로 보면 그것이 혹시 보리가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추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진을 해가지고 초선, 이선, 초선에 모든 온갖 잡념이 생기고 잡념이 생겼다가 떠나가면서 이선에 가서 바로 고통, 멋내, 걱정, 근심 마장이 없어지고요. 삼선에 가니까 마장이 없어졌다는 기쁨, 희락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그것마저도 없애야 되겠구나 해서 사선에서 바로 무화산매에 빠지게 되죠. 거기에서 삼신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로 천안통과 숙명통과 누진통을 얻게 되는데 천안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어떤 원인을 만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들 천안통이다라고 하면 세상이 뭐 다 보이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어요. 바로 인과법, 원인에 대한 결과와는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숙명통은 뭐냐? 우린 팔자다, 운이다 이게 아니어요. 바로 업력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업력, 어떠한 업을 쌓여 어떤 업과가 오더라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터득한 것이 바로 누진통인데 누진통이라는 것은 연기의 칩니다.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세 가지 신통력을 얻게 돼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는 사선, 삼통을 하셨어요. 사선, 삼통. 조선, 이선, 삼선, 사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선하는 기본 어떤 예법이 이미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셨고요. 우리가 삼통이다라고 하면 흔히 그냥 보이고 스크린처럼 보이고 들리고 이게 아니어요. 바로 인과의 이치 또는 업의 이치 또는 연기의 이치를 터득한 게 삼통이다. 그래서 바로 마음속에 내가 과연 호가찰란한 생활을 해도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번뇌의 마작 마음속에 타묘, 진해, 우치, 기갈, 번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 번뇌를 우리는 마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하항마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군이를 전부 없애고 번뇌를 없애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선, 삼통. 인과법을 터득하고 업력을 터득하고 바로 연기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바로 내가 깨달은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바로 깨달은 자리에서 일곱 군데 자리를 옮겨가면서 7일씩 갔다가 법계정관을 하셨어요. 관수경의 나무모드를 보면서 내가 올바른가 틀린가를 하면서 일주일씩 일곱 군데 장소를 받고 가면서 살펴봤죠. 관수경의 또는 법계정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49일 아니어요? 49제가 생겨난 이유가 요기에서 나온 겁니다. 49일 동안 번뇌하다가 49일째 되는 날 아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 하고 선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49일 동안 죽음신이 되었다가 49일째 재판을 받는다 확정을 받는다 확정을 내린 순간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 당시엔 신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통했던 시대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녹야원으로 갔어요. 녹야원이 그 당시에 출가사문들이 제일 많이 집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녹야원으로 가자. 더군다나 나랑 같이 수행했던 다섯 비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가서 제일 먼저 법을 전하리라 해가지고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을 했죠. 다섯 비구가 와서 머리를 구부리고 나는 깨달았노라 라고 처음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섯 비구에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쿠시나가라 쌍수구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열반을 하시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영산행사상에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다가 쿠시나가라 가서 하루 밤나절 열반경을 설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법년도 8정도 12년기법에 대해서 설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쌍님 열반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부처님의 여덟 가지 성도는 바로 도솔천에서 오셔서 도솔레이상 룸비니에 태어나셔서 비람강생상 궁중 내문을 구경해서 사문유관상 성을 나가서 출가를 해서 유상출가상 설산에 수도를 해서 설산수다상 바로 마구니를 항복받고 깨달음으로서 수왕마상 제일 처음에 노경원에 가서 전법하셔서 노건전법상 또 쿠시나가라 쌍수구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셔서 쌍님 열반상이다. 해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타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장님들 우린 누구나 수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랑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유혹이 없다면 우리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모든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살고 명예나 권력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 영원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나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불장님들 적당한 불행과 함께 적당한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